첫 손님 아! 첫 손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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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이! 형, 없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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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멜라? 2, 2 2 2 2 3 1 1타임? 네 1타임? 네 1타임? 네 1타임? 1타임? 예 아 아 고쿤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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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 형 어디 가실대? 민호 형 화장실 화장실 빨리 와야지 손님이 왔는데 네 첫 손님 왔어, 첫 손님 진짜? 어머어머어머어머 첫 손님 아침 어디 있지? 네 제가 할게요 갑자기 워터멜론을 팔 김치 automa 유 mop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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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가지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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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워터멜론. 워터멜론. 투. 오케이, 땡큐. 워터멜론 잘 나간다. 워터멜론 잘 나가네. 워터멜론 두 개. 두 개요? 어. 헬로우, 헬로우. 워터멜론. 투. 투 워터멜론. 총 네 개야. 다섯 개. 두 개, 두 개? 여기?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하나. 두 개. 더워? 얼굴 익지? 네. 형, 이렇게만 나가면 돼? 그냥? 이렇게만 나가게 해 줘? 응, 응. 갖다 줘야 되나? 갖다 줄까? 응. 되, 이제 더워. 안녕. 아, 고마워. 아, 고맙습니다. 오 팟타이 처음이다. 오 팟타이 처음이다. 오 팟타이 좀 더 줘야겠다, 첫 손님. 오 팟타이. 제라, 제라. 2인분이야? 1인분. 되게 많다. 첫 손님이라 많이 드렸어. 옆에 좀 닦아 나가라. 이거 셀프라고 써놔야겠다, 이거. 오 팟타이. 오 팟타이. 오 팟타이. 오 팟타이. 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코리안. 저는 한국어 전공반 학생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두 잔. 두 잔. 고고야, 팟타이 맛있다고 얘기 한 번 해줘 봐. 팟타이 맛있어요. 팟타이 맛있어요. 팟타이 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두 개 주세요. 더요? 네, 네. 두 개 더요? 장사 안 하고 연애를 해라, 연애를 해. 태국계 날씨가 어때요? 너무 더워. 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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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번?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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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쏘? 쏘리. 쏘리야? 네. 하나 더 시키셨는데 쏘리. 하나 또 없어? 없어요. 수고 없어? 이거 우리 안 먹었으면 하나 더 들 수 있는 건데. 뭐? 이거 우리가 안 먹었으면 한 잔 더 팔았을 텐데 이러는 건데. 죄송스럽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야? 돈 많이 벌어라. 건물 사라 건물 사. 역시 태국에서 수박 주사. 땡큐. 바이바이. 고마워요. 수박이 없어서 못 팔아. 이게 뭐야 웬 말이야. 수박 매직이야. 매직 매직 매직. 매직 매직 매직.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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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매직. 매 맞고 싶어? 수박 매진이라며. 수박 가서 따와 빨리 형. 기분이 묘하네요 수박이 없으니까. 너가 어제 걱정한 수박. 한 방에 싹 스트레스 확 나가지. 중국야 내일은 수박 한 열 통 사놔라.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수박이 남는 장소에요. 수박이 무조건 남는 장소에요. 그래서 이제 수박을 집착을 했죠. 수박이 낭붙는 장소. 어느 정도 그거 다 할지. 어? 이거 막 가는 소리 들리는데. 믹서 너무 좋은 거 쓰지 믹서 탕난다 아니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얘는 세계에서 수박 제일 빨리 깎는 사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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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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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땡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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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나의 씨앗도 손님께 대워드리지 않겠다면 정말 깨끗한 땡모반을 다리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치? 다 들까? 니가 해 내가 요리해줄게 그러면 우리 여기서 먹을게 팩타이 먹어보자 와우 아이고 완탄도 튀겨줄까요? 어 완탄도 튀겨봐 어휴 허리야 하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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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모스트 페이모스 타이 셰프 인 코리아 안 돼 안 돼 아 너 뭐 좀 원? 흰? 클로즈? 안 돼 너 쳐? 네 팩타이? 완타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힌에 어, 여기까지는 할게. 어, 계속 오시는데? 파타이, 파타이 원피스. 클로즈를 떼라. 클로즈를 빨리 떼. 클로즈를 떼. 이거 떼요 형? 어, 다시 메뉴 붙여. 다시 오픈? 출출하실 시간이야 지금. 파타이, 파타이. 원래 파타이. 원래 파타이. 포토 투게더? 예. 하나, 둘, 셋. 오케이. 단하야 르이 낙하. 다 뭐 차이가 없다. 이게 마지막이죠? 어? 클로스 아이고 다리야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그 사이에 팔았네 다 뒀어? 네 다 뒀어요 바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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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는 끝없는 면 면 면 세면은 불편한 이시스 조금 더 드릴까요? 푸짐해 간 하야를 낙하 콕콕 찾아갔습니다 형님 왜죠 이거? 간다 어딜 가죠? 백무반 우린 진짜 끼니도 안 놓고 지금 이 정도로 해 오늘 주로 우리 손이 생각 안 써놨 하나 사장님 입장에 생각해 한 사람이라도 먹으면 화내되니까 오늘 둘째가 생각났을 뻔 안 왔어요 요리가 저래 못하는 손님 같았잖아요 밥도 안 먹이고 그래서 이게 항상 서양과 지금 이 입장이 완전 달라요 그거를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오우 형 형 여기는 후끈후끈해 후끈후끈하다 와우 아 형 계란을 아 여기다가 이렇게 찌네 아 온천알인가 온천란 우리 계란 있잖아 여기 있잖아 삶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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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으러 가려고 이거 주었거든 우리가 돈은 또 절약하지 마시는 시간은 딱 8분에서 10분 사이인 것 같아 둘 중에 뭐예요? 왼쪽 왼쪽 더 했어야 된다 끓는 물이 아니라서 그런가 노른자 끝장이다 형 여기 설거지해야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서 해야지 아 이거 하나 이거 친구 넣어 됐지? 잠깐만 이거부터 오케이 첫 장사 오우 잘했어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직 이제 시작이지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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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들 미친 Pig 땅 네 크로 크로